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해성DS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9587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7일 오전 9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성DS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독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해성DS를 코스닥에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제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또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해성DS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어제 정보를 잘못 전달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기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기업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라는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반도체용 패키지 섭스트레이트와 리드프레임을 생산 및 판매하는 부품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관련 부품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성DS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17년도부터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20년도에는 그 영업이익을 최대로 찍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첫 번째 IT 기기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온택트 기업의 서버 증설 그리고 DDR5에서 6로 넘어가는 교체 수요에 있기 때문에 디렘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허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도 작년에도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런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장 초반에 겹상승 이후에 조금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거레일, 5거레일 연속 상승 이후에 신고가를 세운 후 그 다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선인 22,800원대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조정과 횡보를 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반등하여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2,800원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까지는 여기까지 이 21,500원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려오더라도 22,800원 선에서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성DS를 보시면은 PER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제 동종 업종이 32인 거에 비해 20년도 PER를 보시면은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신고가를 세운 이후에 차익실현 수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어느정도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꽤 많은 양을 매수한 모습을 최근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 또한 이 해성DS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저 또한 해성DS가 지금은 약간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지지선 22,800원의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멘텀이 발생해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세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성DS에 대한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해성DS에 관해 약간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압타이머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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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